중석이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걸어서 한남대교를 건너는 방법 집에서 학교까지 가기 위해선 한남대교를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과연 걸어서 갈 수 있을까? 중석아 알아냈어! 어? 이렇게 가면 여기 올림픽대로에서 우리 집 빠져나오는 길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신호등이 있어 건너 그럼 여기 다리가 있어 그래간만에 군동을 해서 그런가 얘들이 성은아 다 왔다 뭐든 일어났어? 연주야 저기 지금 보이는 데가 아마 학교일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가위가 먼 애가 있죠 내가 볼 때 신호등이 안 바뀌는 게 좀 불안하네요 한 20분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안 바뀌네요 보행자는 버튼을 눌러야지 막히는 거였군요 하마터면 저기서 시간을 다 까먹을 뻔했습니다 진숙아야 약 좀 주세요 네 한 번만 약 좀 드세요 저 저 좀 차려주세요 여기 저 약 없으면 죽어요 저 저 좀 차려 제발 네 살려주세요 수사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몇 시 몇 시에? 내가 지금 살려달라는 게 밥 달라는 것 같아 요새 좀 며칠 푸는 거 진짜? 아 됐진 않아요 먹을 건 다 먹는데 왜 그럼 양을 줄여서 저 약이라고? 아 그거 소원 뭐 그거? 만 원 만 원 일주일이면 며칠이 끝나는 거야 일요일 날 끝나요 참 좋은 프로더라고 내가 봐도 진짜 돈 요새 값어치 나도 우리 애들 용돈 주지만 만 원 값어치가 애들이 요새 아냐 모르지 오늘 지금 한남두 개 건너다 왔거든요 걸어서 걸어서? 자전거라도 하나 어떻게 왔지? 자전거라도 하나 어떻게 왔지? 자전거는 어떻게 왔지? 우리 꼬맨 거 빌려줄 거야 자전거 500원에 빌려줄게 500원에 빌려줄게 500원에 빌려줄게 500원에 이거 뭐야? 초장 죄송합니다 초장 들 수가 없는데 안 돼요? 도시장 안에 안 들어야 되겠네 필요 없어 반? 반가겠다 먼저 먹을게요 가득하는데요? 이거 되게 맛있게 보일지 고기 고기반찬 맛있다 근데 어디 먹을게요? 자전거 먹어 고기 고기 30원이야 30원 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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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원이면 몰라도 그래 1원 1원 1원이라도 해 응 어? 보니까 뭐 중간 점검할 때 맛있는 거 먹던데 우린 뭐 준비해 줬어요? 교수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아니 지금 배가 고파서 다 먹고 싶어요 솔직히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 야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? 아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듬뿌 있어요 지금 기분이 네? 아 이제 중간 점검하러 가니까 거기서는 마음껏 먹어도 되잖아요 아 좋아요